다섯 번째 제품은요. 땀과 먼지로 뒤엉킨 피부를 자극 없이 청소해줄 S 브랜드의 딥 클렌징 팩입니다. 마력의 핑크 머드가 피지를 강력하게 흡착해서 모공 속 무폐물을 쏙 빼주고요. 마치 스파에서 관리받는 듯 피부에 편안함을 더해주는 이 제품의 가격은 12만원 대기입니다. 와, 이렇게 조금 안 개. 아니, 이 브랜드가 원래 고가의 제품이에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클렌징 팩. 진짜 비싸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진짜 최고라고 비싼 이유가 있다고 비싼만큼 비싼 값을 한대요. 아, 머드인데 아로마가 들어간 머드야. 그런 향이야. 자, 거기다가. 자, 많이 바르죠, 박나래 선수. 귀구도 빼야지. 제가 빼드릴게요. 오, 부드럽다. 와우. 와우. 완전해. 언니, 그거 같아요. 이거 광고, 면도기라고. 면도기라고? 이거 광고 할 때, 이거 케링 면도기. 케빙 크림 바르는 것 같아, 지금. 이거하고 몇 분 있으라고? 5분이에요. 한 5분? 제가 발라봤을 때, 아우 세상에. 아, 광가리 씨 벌써 3만원 썼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인싸 분들이. 뭐가 젊어져라. 어, 팩 하는 시간도 쩍쩍 갈라지는 마름 없는 팩이래. 근데 진짜로 이게 원래 머드는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마르거든. 그래서 약간 쫙 쪼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 느낌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드잖아요. 크림이야. 아, 3분, 5분 후에 씻어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이야. 아, 너무 웃겨. 그 정도만 해도 다 닦여. 헐. 거의 이 정도면 우영 아닙니까? 빅틱 불어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봐봐요. 못 깐 수준인데, 거의 지금. 봐봐, 봐봐, 봐봐. 앞이랑 목뒤랑 달라요. 확실히 밝아? 여기 경기다. 진짜 경기졌어? 어떡해? 어떡해? 목 앞뒤가 달라.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뒤로. 진짜로? 어떻게. 우와, 진짜 신기해, 경기. 아, 이렇게 돌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얼굴 화장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팩을 해보면 제일 좋은데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목욕하듯이 상반신에 해 봤는데. 달라. 목이. 확실히 목 뒤랑 앞이 달라요. 뭐요? 어떻게 달라요? 진짜야, 나 어떡해. 진짜야, 나 어떡해.